안녕하세요 돼지좀음토이입니다 돼지 꿀꿀이 저금통이에요 꿀꿀꿀꿀꿀꿀 이번에 해볼 게임은요 입양해 주세요인데요 이거 보시면은 여기 핫도그 이거 보이시죠 핫도그 스탠드가 새로 나왔다고 해요 그래서 저 핫도그 스탠드를 저도 한번 얻어보려고 하거든요 어떻게 얻는 건지 모르겠네 한번 물어봅시다 핫도그 스탠드 어떻게 얻나요 한글 쓰... 아아 또 이러네 한글을 쓰고 나면은 이게 버그가 걸려요 자동으로 이동이 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꼭 영어를 하나를 쳐줘야 돼요 님 핫도그 스탠드 어떻게 얻어요 물어봅니다 한국분들이 많네요 아 로벅스로 사야 돼요 어디서 살 수 있죠 그냥 얻을 수 있네요 차라리 뽑기였으면 정말 끔찍 했는데 제가 저번에 집차를 뽑으려다가 얼마나 많은 로벅스를 사용했습니까 상점이 있나 설마 아 있네 아 찾았다 아... 아 찾았어요 감사합니다 꼭 이렇게 감사하다고 임사를 해주시고요 점프도 두번 뛰어주세요 예에에에에에에에에 아 네 하하하 하 가면서 가십니다 안녕히 가세요 자 그러면은 레모네이드 스탠드도 있잖아 핫도그 스탠드만 있는게 아니라 두개 다 삽니다 그리고 장사를 시작하는 것이죠 와 뭐야 당신은 핫도그 스탠드가 인벤토리에 들어왔어요 레모네이드 스탠드도 삽니다 이에 두개 다 샀어요 이거가 인벤토리에 들어와있다고 하는데 이거를 설치해 가지고 음료수랑 핫도그랑 두개 다 팔 수 있는 거겠지 여기서 장사해야지 자 여기서 이거를 누르면 짜잔 잠깐만요 가격이 너무 쌉니다 20원으로 합시다 하나 더 있을텐데 핫도그 핫도그도 설치합시다 핫도그를 핫도그는 여기다 아 20원 너무 비싼가 아 뭐야 한 번에 하나밖에 설치를 못하잖아 아하 핫도그는 최소 20원이네요 좋아요 핫도그 좀 핫도그 드세요 아 가격 좀 낮출게요 20원 너무 비싼 거 같아요 10원으로 할게요 10원 핫도그 핫도그 팔아요 핫도그 드세요 핫도그 드세요 뭔가 엄청 번쩍번쩍 하는데 맛있는 핫도그 드세요 둘이 먹다가 둘 다 건강해져도 모를 핫도그 드십쇼 핫도그 나만 사주세요 저는 저는 핫도그 가게 주인이에요 저는 핫도그 가게 주인입니다 어른으로 바꿔야겠다 어른이 아니라서 아무도 안 사주는 거 같아 독풍성자 와 먹었다 예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맛있죠 먹고 감상을 말해주세요 엠 이거 뭐야 또 누가 샀다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감상 좀 말해주세요 예 아주 맛있다고 합니다 첫 손님이었습니다 첫 손님 와 햄버거 드시고 있습니다 오 좋아요 좋아요 제가 선물로 이거 드립니다 사은품이에요 사은품이에요 사은품 드립니다 사은품 예 따봉맞았다 따봉 신난다 신난다 따봉맞았다 자 다음은 핫도그를 먹었으니까 핫도그를 드셨으니까 목이 마를 거예요 레몬에이드도 드세요 레몬에이드도 드세요 레몬에이드도 드세요 시원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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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레몬에이드 팝니다 시원한 레몬에이드 팝니다 와 아 깎아 드릴까요? 알겠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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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부터 레몬에이드 1원에 팝니다 레몬에이드 1원에 팝니다 레몬에이드 1원에 팔아요 잠깐만요 레몬에이드 1원에 팝니다 아 어디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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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원에 팔아요 많이 드세요 아예 공짜로 줘야겠다 그냥 아무도 안사네 공짜 아 1원이 최고네 1원 이하로는 내릴 수가 없어요 저의 멋있는 집차를 보여드릴게요 뽀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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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집차 집차 팝니다 아 집차는 안 팝니다 자 음료수 음료수 드신 분은 여기 탑승할 수 있어요 음료수 음료수 드신 분만 들어올 수 있어요 음료수 없으면 안됩니다 하하하하 이거 뭐야 자 2동 카페입니다 2동 카페에요 오 감사합니다 저도 뭐 드릴게요 이거 드릴게요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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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드릴게요 이거 드릴게요 맛있게 드세요 하하하하 점프맵 하러 가실래요 점프맵 하러 갑니다 굉장히 어려운거 하러 갑니다 아 상어가 들러붙었어 제일 어려운 맵을 깨시는 분께는 어 뭐 드리지 드릴게 없는데 그냥 칭찬해 드립니다 음 제일 어려운거 자 다들 다들 긴장하시구요 아 들어간다 이쪽이에요 봐봐요 여기 처음부터 엄청 어렵거든요 아 여기서 잘 가야되요 허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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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아 너무 어렵다 허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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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상어 아 무거워 상어가 상어가 내 머리에 달려있어가지고 너무 무거운거 같은데 이거 허허허 허허허허 쇽쇽 이렇게 각도를 잘먹어 쇽쇽 허허 쇽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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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다 됐어 해냈어 뭐야 이거 블랙 펜서 뭐야 블랙 펜서 어벤져스요 얻어졌어 허허 허허 아 안됩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쉬운 맵으로 갑니다 쉬운 맵으로 갑니다 쉬운 맵으로 갑니다 미니얼드 갑니다 블랙 펜서 쇼쇼 쇼쇼 아 여긴 했습니다 놀이터로 갑니다 놀이터로 갑니다 띠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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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핫도그 팝니다 핫도그 드세요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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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장사가 너무 잘됩니다 맛이 너무 맛있나봐요 굉장히 유명한 유명한 핫도그룹 이름이 났습니다 제가 가격 가격 낮춰 드릴게요 기다리세요 핫도그 1원입니다 핫도그 1원이에요 다들 좋은 밤 뭐야 아니 근데 지금 새벽인데 여러분 안 주무시고 뭐하세요 새벽에 안자면 키가 안 커요 성장이 안 돼요 성장기엔 밤에 꼭 자야 해요 다들 어서 주무세요 저는 하늘로 갑니다 다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